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티런입니다. 민티런 30분 달리기 도전 오늘은 9회차 보충수업입니다. 벌써 9회차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시작하실 때 9회차까지 오는 거 상상해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시작할 때는 이런 걸 상상을 못하세요. 그런데 벌써 여러분들 9회차까지 오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을 하셨다면 지금 벌써 3주째 진행을 하고 계신 건데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사실 여기까지 오는 게 절대 쉬운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사실상 거의 성공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쉽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지금의 정신력이라면 남은 트레이닝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9회차 트레이닝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6분 달리기를 했는데요. 네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웜업과 쿨다운 시간이 3분으로 줄었죠. 네 웜업 시간이 3분으로 준 게 생각보다 여러분들에게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기 전에 달리기를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달리기나 운동에 어떤 영향을 굉장히 크게 주거든요. 이게 이번에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준비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앞으로 여러분들 달리기를 이제 30분 달리기 성공하시고 꾸준히 달리기를 하실 때도 준비 운동을 정말 철저하게 해주시고 준비 운동하는데 시간을 아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30분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준비 운동은 한 5분 정도는 해주시고요. 만약에 1시간 정도 달리기 한다 그러면 10분 정도는 최소한 해주셔야 그 달리기를 제대로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웜업 시간과 쿨다운 시간이 좀 짧아졌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줄이게 된 거예요.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웜업 시간을 3분 하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다음부터는 방송 듣기 전에 미리 웜업을 좀 하시다가 이제 좀 시작하면 될 것 같다 싶을 때 방송을 딱 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15회차까지는 웜업 3분, 쿨다운 3분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시간이 6분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제가 이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점점 이제 힘든 시기가 다가온다 고비가 시작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이제부터 시간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사실 보면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벌써 9회차 됐으니까 저희가 남아있는 게 10회차부터 15회차까지니까 이제 6번 남았거든요. 6번만에 30분 달리기를 도전해야 되니까 지금부터는 야금야금 이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게 될 겁니다. 네 하지만 절대 부담은 가지지 마세요.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천천히 올릴 거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매번 제가 얘기 드렸지만 힘들면 돌아가시면 됩니다. 절대 한 번만에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이것들 힘든 부분이 생기면 그 구간은 몇 번 정도는 반복해서 가자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현재 달리기를 4번 하잖아요. 이번 9회차도 6분 달리기를 4번 했죠. 그러면 이 4개를 갖다가 구간을 4구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4번의 달리기를 좀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달리기를 하셔야 됩니다. 일종의 공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달리기는 탐색전으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아주 천천히 달리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 이거 솔직히 좀 너무 느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굉장히 느린 페이스로 달리기를 일단 첫 번째 달리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달리기는 쉬우실 거예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뭔가 몸에 무리가 가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약간 걱정되는데 하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럴 때는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구간 두 번째 달리기를 하실 때 페이스를 아주 살짝만 올리시면 되고요. 아 너무 쉬운데? 몸이 좀 가뿐한데? 이런 느낌? 아니면 첫 번째 달리기를 뛰었더니 오히려 천천히 뛰었더니 이제 몸이 풀린 것 같아 준비운동한 것처럼 이런 느낌 몸이 가벼운 느낌이 드신다면 두 번째 달리기는 정말 평소에 여러분들이 달리시던 그 페이스 그대로 바로 올려가지고 달리기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구간을 나누시면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 네 번째 달리기를 빠르게 달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저희가 15회차까지 30분 달리기를 성공할 때까지는 절대 빨리 달릴 필요는 없고 딱 여러분들이 편안한 페이스를 달리면 되는데 그 편안한 페이스보다 조금 더 낮출 거냐? 많이 낮출 거냐? 이런 것들은 첫 번째 구간을 달리고 난 다음에 천천히 이제 결정을 하셔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10K, 5K 아니면 하프나 풀코스 마라톤 대회를 나가셔도요 똑같은 전략을 수립을 하시게 될 거니까 지금 이런 것들 연습해 두시면 굉장히 좋아요. 보통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많이 열리는 마라톤 대회가 10K 그러니까 10K를 달리는 마라톤 대회인데요. 여기 나가시는 분들이 보면 나름 이제 전략을 가지고 나가세요. 그래서 10K를 뭐 예를 들어서 4K, 4K, 3K 이렇게 나누시거나 아니면 2K 단위로 나누시거나 해서 처음에 2K, 예를 들어서 2K 단위로 나누다 쳐요. 그러면 처음에 2K까지는 약간 탐색전이다. 내 몸 상태를 좀 지켜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주변에 좀 많으니까 이런 것들도 주변의 교통 상황을 좀 봐야 돼요. 교통 상황이라는 건 자동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달리는 러너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데 초반에 2K, 그 다음 두 번째 2K는 이런 방식으로 달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래서 제일 마지막 2K나 4K를 남겨두고는 어떻게 달릴 것인가를 미리 계획을 짜두고요. 항상 IF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한 6K 지점까지 달려봤더니 몸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남아있는 4K, 두 번의 구간은 어떻게 달릴까? 이런 것들을 나름 전략을 짜고 나가시는 거죠. 다양한 전략을 짜고 나가셔서 그 대회 당일에 컨디션, 주변 상황, 날씨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것들을 이제 적용을 바로바로 합니다. 그리고 달리기를 끝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30분 달리기 도전을 할 때도 여러 가지 구간이 나눠져 있을 텐데 이 구간들을 나름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시고 공략을 하시고 만약 내가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할까? 만약 내가 컨디션이 좋다면 어떻게 할까? 만약 컨디션이 안 좋다면 어떻게 할까? 만약 굉장히 춥다면, 만약 굉장히 덥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머릿속에 한번 상황을 가정을 하시고 전략을 짜서 30분 달리기 도전 트레이닝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꾸준히 달리기를 하실 때 굉장히 좋은 훈련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 달리기를 지금 6분 달리기를 하셨는데 6분이란 시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인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달리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집중할 거리가 있다면 6분은 금방 지나가고요. 그게 없다면 6분은 굉장히 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하는데 음악을 듣는다고 쳐요. 그러면 음악을 들으면 아무래도 음악에 집중하고 음악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좀 빨리 흘러갈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똑같은 음악을 지금까지 한 열 몇 번 들었던 그럼 똑같은 음악을 또 똑같이, 그 플레이리스트를 똑같이 한 번 더 듣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음악에 집중을 하지 못하기 시작하면서 6분이란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할 거리를 찾음과 동시에 또 새로운 것들을 계속 이렇게 뭔가 리뉴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은요. 지금 트레이닝, 30분 달리기 트레이닝 하실 때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음악이 계속 나오니까 집중하는 데 힘들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그 달리기 할 때 나오는 트레이닝에서 말하는 속도가 좀 빠르죠. 이거 다 되돌려서 듣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아마 두 번, 세 번 들으셔도 그렇게 뭐 지루하거나 하진 않을 거고요. 아, 이런 얘기를 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워낙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뭔가 하나라도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녹음을 하다 보니까 말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조금이라도 더 도움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다만 이렇게 집중할 거리를 찾다 보면 너무 거기만 집중을 하셔가지고 뭔가 페이스를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는 그래도 꾸준하게 유지하는 거 들을 거 들으시고 볼 거 보시면서도 호흡이라든지 어떤 발의 리듬이랄까요?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에 조금 집중을 하시면서 페이스는 유지하는 그런 훈련을 갖다가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중에 제가 또 이 트레이닝별로 제 목소리가 없이 음악만 나오는 그런 파일도 나중에 또 추가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제 목소리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지루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걸 들으셔도 좋고 아니면 30분 달리기를 성공하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오늘은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예전 30분 달리기 도전했던 트레이닝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다. 그래서 몸 컨디션을 끌어올려야겠다 할 때도 제 목소리가 계속 또 설명이 나오면 지루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없이 음악, 음악만 나오는 그런 파일도 나중에 제가 만들어서 업로드를 할 테니까 유용하게 활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9회차에서는 복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모자라든지 비니 같은 그런 약간의 어떤 액세서리이랄까요? 그런 복장들과 그 다음에 계절에 따른 복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는데 우선은 모자부터 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모자는 늦으시는 분들 계시고요. 답답해서 난 모자 못 쓰겠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특히 달리기를 하다 보면 머리에서 열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정말 정말 많이 나거든요. 머리에서 나는 열이 몸 전체에서 나는 열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이 머리에서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자를 쓰고 있는 거를 못 견디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모자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항상 저는 모자는 거의 쓰고 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햇볕을 막아준다는 그게 가장 커요. 이게 은근 창이 앞에만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요. 얼굴에 내리찌는 햇볕을 꽤 많이 막아주고요. 그걸로 인해서 달리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게 모자를 오래 쓰고 달리신 분들은 모자를 벗는 순간 그걸 알아요. 뭔가 얼굴에 햇볕 내리찌고 이상하게 에너지가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햇볕 막아주는 게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고요. 햇볕을 막아주다 보니까 눈부심도 좀 적습니다. 특히 저처럼 안경 쓰는 사람들은 눈부시고 이런 것들 굉장히 민감하게 되는데요. 모자를 쓰게 되면 눈부심도 적어지게 되고요. 또 비가 오는 날 아니면 비가 오진 않더라도 나갔는데 갑자기 비가 조금씩 내릴 수 있어요. 또 비가 굵은 비가 아니더라도 어떤 가랑비라든지 그런 비가 내릴 수 있는데 그때도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안경에 빗물이 묻는 거를 좀 막아줍니다. 이게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안경에 빗물 묻어서 시야가 가려지면 달리기도 불편하거니와 자칫 잠원하면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심할 경우에는 사고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안경을 쓰지 않더라도요. 비가 내려서 빗물이 눈으로 막 들어오거나 흘러내려서 달릴 때 눈이 좀 따갑고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해서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는 모자 하나만 쓰면 모든 게 사실상 거의 다 해결이 되고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리는 폭우 상황이라 하더라도 모자만 괜찮은 모자 쓰고 계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모자가 땀이 흘러내리는 걸 막아줍니다. 헤어밴드를 하신 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쓰시는 분도 많고 괜찮은 헤어밴드도 있으면 좋은데요. 모자가 또 일종의 헤어밴드 역할을 좀 해줘서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땀을 1차적으로 모자가 흡수해주고 아니면 눈 부분 있죠. 여기 이마 부분에 이렇게 띠가 딱 있으니까 거기서 땀을 흡수해서 눈으로 흘러내리는 땀을 약간 막아줍니다. 이 땀이 성분이 순수한 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따갑고 달리기 할 때 굉장히 좀 성가신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모자를 쓰시게 되면 헤어밴드 역할도 조금 한다. 물론 여러분 중에서 땀을 정말 많이 흘리시고 모자 쓰기 힘드신 분들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제가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헤어밴드도 좋은 게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헤어밴드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달리시면 모자와 비슷한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름에는 좀 덥긴 하지만 겨울에는 확실히 모자를 쓰고 안 쓰고 차이가 큽니다. 방안 효과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겨울에는 일반적인 캡 모자라고 그러죠. 이런 창이 있는 모자도 괜찮긴 합니다만 약간 겨울용으로 나온 그런 두툼한 그런 모자를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런 거 쓴다 하더라도 면보다는 좀 기능성 소재로 된 거 쓰셔야겠죠. 그런데 이런 모자 말고도 겨울에는 비니 같은 거 쓰시는 거 괜찮습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겨울에도 이런 모자 중에 겨울용 방안용으로 나온 모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더우니까 얇은 모자 있습니다. 얇은 모자 굉장히 그 위쪽에 있는 부분이 얇게 만들어진 모자 땀 옷도 잘하고 잘 마르는 혹은 그 부분이 메시로 돼 있는 그런 모자들도 있어요. 메시로 되어 있어도 메시가 좀 촘촘하면 그늘 효과는 충분히 있으면서도 머리에서 나는 열들은 다 발산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에 열이 많이 나는 분들은 이런 메시 소재로 된 그런 기능성 모자 운동용 모자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이 모자는 모양이 정말 사람마다 모자가 잘 어울리신 분이 있고 안 어울리신 분도 있고 모자의 형태에 따라서도 이런 것들이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거든요. 특히 저처럼 이제 타고나기를 머리가 좀 크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꼭 한번 써보시고 직접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구매하실 때는 좀 반품이 쉬운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프리하지 않는 그런 모자들이 많아서 저 같은 경우에 참 모자 고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머리 작으신 분들이 전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비니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겨울에는 아무래도 모자보다는 비니가 좀 더 낫습니다. 좀 두툼하고 따뜻하죠. 근데 비니도 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저는 뭐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파는 그런 저렴한 비니도 괜찮은 것 같아요. 겨울에는 땀을 꼭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흘릴 일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내가 뭐 겨울에도 땀을 많이 흘린다 그러면 좀 스포츠 소재, 기능성 소재로 된 비니 아니면 스포츠를 위해 만들어진 비니를 쓰시는 게 당연히 좋겠지만 그냥 일반 마트에서 파는 비니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니도요. 뭐 두께에 따라서 소재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양에 따라서 다른데 혹한의 날씨, 굉장히 추운 날씨에는 비니 하나로는 사실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굉장히 두꺼운 걸 구매하시는 것도 좋고요. 이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쓰시는 일반적인 비니 안에다가 쓸 수 있는 굉장히 얇지만 굉장히 기능성 소재로 되어 있고 방안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운동용 비니가 있습니다. 뭐 약간 보통 저희가 기모 소재라고 하나요? 뭐 그런 소재로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좀 다쳤던 따뜻하고 얇은 게 있어요. 그거를 쓰시고 그 위에 평소 쓰시던 비니를 쓰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아예 두꺼운 비니를 쓰시는 것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개를 겹쳐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거는 바로 레이어드 시스템 때문인데요. 이건 제가 좀 이따가 겨울복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마트에서 구매한 굉장히 저렴한 비니 두 개를 샀는데요. 그때 두 개에 8,000원인가 만원인가 하는 굉장히 저렴한 비니를 샀는데 지금까지도 잘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운 날에는 그 비니 안에다가 쓰는 저는 제가 산 제품이 콜럼비아 제품이었는데 굉장히 얇으면서도 열을 갖다가 외부로 발산시키지 않는 특수한 소재로 만들어진 그런 비니가 있어요.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이거를 구매해서 안에다가 씁니다. 그러면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추울 때도 그 두 개를 딱 겹쳐서 쓰면 거의 추위 못 느끼고 달리기 잘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달리기를 시작하신 분들이나 겨울 달리기를 맞이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비니를 구매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선글라스인데요. 선글라스는 햇볕이 강하거나 특히 자외선 지수가 높을 때는 가급적이면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사실 콘텐트 렌즈 끼는 것도 싫어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안경을 쓰고 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솔직히 얘기하면 선글라스 쓰는 게 훨씬 나아요. 다만 선글라스 선택하실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마 디자인이시겠죠. 디자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텐데 그 다음엔 자외선 차단 지수 같은 것도 보실 거고요. 근데 그중에서 선글라스 색깔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면 좋겠어요. 보통 이제 굉장히 진한 색깔 같은 것들을 선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쓰면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좀 어두워 보이니까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그 느낌 때문에 어두운 거 쓰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두운 거 쓰시게 되면 우리 신체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어두운 거 쓰면 빛이 들어오는 게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동공이 확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동공이 확장됐을 때 문제가 그냥 이대로면 괜찮아요. 그런데 자외선이라는 거는 선글라스 렌즈를 통해서만 들어오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선글라스 주변에 이게 트여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양의 자외선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동공이 확장되어 있다면 동공을 통해서도 많은 양의 자외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글라스 구매하실 때는 너무 짙은 건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건강에 좋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나이가 젊으시거나 아니면 어린 자녀분과 같이 달리기를 하신다거나 어쨌든 그 어린 친구들에게 이런 선글라스를 사줄 때는 더더욱이나 그 동공이 많이 열려서 자외선 들어오면 어린아이들은 거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어둡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 그걸 좀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생각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이런 제가 얘기했던 정보들이 많이 나오니까 한번 구매하시기 전에 검색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 이제 자외선 차단 코팅이 렌즈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99% 이상 자외선을 막아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코팅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 위에 도포를 한 상태입니다. 코팅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단 코팅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굉장히 뜨거운 햇볕을 계속해서 받거나 뜨거운 곳에 보관을 하거나 그 다음에 렌즈 닦는 천 아무리 좋은 거 쓴다고 하더라도 닦으면서 이런 코팅들이 벗겨지고 훼손이 되기 마련인데요. 이것들이 이제 뭐 저희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사용하셨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많이 바뀌긴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3년에서 4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그냥 노말합니다. 안경점 가보셔도 대부분 이 시간대를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3, 4년에 한 번 렌즈를 안경 선글라스 택까지는 안 바꾸셔도 되니까 3, 4년에 한 번 정도 렌즈를 꾸준하게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다면 굉장히 고가의 렌즈를 쓰시겠지만 차라리 저는 뭐 여유가 많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한 번에 비싼 렌즈를 사서 오래 써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어차피 코팅은 몇 년 지나면 다 벗겨지니까 차라리 가성비 있는 렌즈를 구매하고 이걸 갖다가 한 3년이나 4년 주기로 한 번씩 새로 바꿔줘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선글라스는 눈이 오는 날에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눈이 바닥에 쌓이게 되면 정말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잖아요. 너무 이쁜데 문제는 이제 그때 햇볕이 비치게 되면 이 빛이 눈을 통해서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 눈이 헷갈리네요. 눈에 반사가 돼서 눈으로 들어오는 게 헷갈리는데 스노우에 반사가 돼서 저희 아이즈에 이 빛이 들어오는데요. 위에서 들어온 빛과 반사돼서 들어온 빛이 더블로 들어오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빛이 들어오고 자외선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내린 날도 선글라스를 끼고 달리시면 좀 더 눈이 피로해지는 거를 덜어낼 수 있어요. 굉장히 이제 그 하얗게 눈이 내려서 바닥이 하얗게 쌓인 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야외 활동을 해보셔도요. 뭔가 내 눈이 시리다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시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선글라스는 겨울에도 구비를 하시면 좋다는 거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선글라스를 쓰는 방법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죠. 사실 뭐 더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4가지 정도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안경 쓰는 사람이 쓰는 방법이 4가지 있습니다. 뭐 그냥 안경 안 쓰시고 눈이 건강하시고 시력 좋으신 분은 그냥 쓰면 되는데 저처럼 안경을 쓰는 사람은 이 선글라스를 고를 때 항상 고민이 많아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콘택트 렌즈를 끼고 그 도수가 없는 선글라스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하지만 렌즈 같은 것들도 이제 콘택트 렌즈를 껴야 되니까 이런 것도 귀찮고 관리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요. 이 콘택트 렌즈가 달리기가 다른 운동에 비해서 뭐 그렇게 굉장히 격렬하게 몸을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달릴 때 이 콘택트 렌즈가 빠지거나 아니면 콘택트 렌즈가 움직이는 경우가 정말 간혹 가다가 있어요. 혹은 눈에 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이게 콘택트 렌즈가 있을 때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콘택트 렌즈가 익숙하지 않거나 좀 운동할 때 쓰는 게 좀 불편하다 싶은 분들은 다른 방식을 써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두 번째 선글라스에 아예 도수가 들어있는 렌즈를 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큰 문제는 없죠. 하지만 선글라스를 뻗으면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선글라스 중에 보면은 굉장히 굴곡이 있는 그런 선글라스 있어요. 얼굴에 좀 밀착되는 형태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 도수가 들어있는 렌즈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 굴곡이 심하다 보니까 왜곡 현상이 좀 생겨서 정면을 바라볼 땐 괜찮은데 약간 사이드를 바라볼 때는 약간 뭔가가 왜곡이 된 듯한 느낌이 나서 어떤 분들은 심한 분들은 멀미를 좀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 왜곡을 줄여주는 압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처리들이 있긴 합니다만 비용이 많이 올라가고 100% 없애주는 거는 아니에요. 상당히 개선되긴 하지만 100%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굴곡이 심한 이런 선글라스 구매를 하실 때 그리고 여러분이 시력이 좀 나쁘시다면 정말 안경점에 좀 상담을 하셔가지고 이걸 확실히 좀 하고 하셔야 돼요. 나중에 껴서 보고 이거 진짜 아닌데 이래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선글라스를 집에 놔두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까우니까 이런 것도 확인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선글라스 안에다가 도수가 있는 안경 클립, 작은 클립을 놓는 방식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글 형식으로 돼 있는 그런 선글라스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상 여기다가 도수를 넣기도 굉장히 힘들고 놓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굴곡이 많이 생겨서 불편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다가 안경 클립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경 클립이 사이즈가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안경보다는 크지 못하죠. 작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좀 시야가 좁아지고 답답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다 보니까 어차피 사이드를 보면 또 왜곡이 있거나 아니면 화면이 좀 흐릿하게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경 선글라스 안에 클립이 하나가 있다 보니까 눈에 닿는다든지 뺨이라든지 피부에 닿아서 잘 안 보이게 된다든지 또 장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번거로워요. 이게 정말 잘 맞으신 분도 계신데 안 맞으신 분도 계시니까 마찬가지로 클립 형태의 선글라스를 쓰실 때는 꼭 안경 좀 가셔가지고 한번 시착을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고 정말 내가 문제가 없겠다고 싶으시면 그때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한번 써보고 그냥 고개 몇 번 움직여 보시고 어 괜찮네 이렇게 해서 구매하시면 안 되고 쓰시고 난 다음에 안경점을 돌아오세요. 꼭 움직이셔야 됩니다. 움직이시면서 눈에 보이는 그게 잘 보이는지 왜곡이 생기진 않는지 너무 시야가 좁아져서 문제가 되진 않을 건지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가능하시다면 정말 가볍게라도 좋으니까 그 안경점 안을 한번 살짝 띄워보세요. 띄워보셔야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서 쓰는 이 선글라스의 감각을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정말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방법은 안경 위에다가 선글라스 클립을 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좀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번거롭고요. 뭔가 튀어나와 있는 느낌이 나서 뭔가 옆에서 보면 조금 웃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고가의 클립형 선글라스를 끼면 굉장히 가볍습니다. 하지만 무게는 가격에 반비례하죠. 가격도 무게 반비례하고요. 그래서 가벼우면 가격이 또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선글라스 저도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좀 플랫한 선글라스에 도수를 넣고 대신 너무 진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선글라스 맞추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진하면 그 선글라스 쓰고 실내에 들어갔을 때 정말 앞이 잘 안 보이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차피 UV 차단, 자외선 차단만 잘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선글라스를 좀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참고가 되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은 마스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같은 상황이 아니죠. 아니다 하더라도 앞으로 또 그런 일이 또 생길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마스크를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한 날 또 이런 먼지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기관지가 약해서 어마어마하게 먼지에 민감합니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심하면 바로 저는 100% 두통이 와서 달리기 할 때 정말 고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달리기 할 때도 그냥 마스크를 쓰고 달릴 때가 많습니다. K-94 마스크를 쓰고 달려요. 혹은 황사가 심한 날에도 마찬가지로 꽃가루 알러지 이런 것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마스크를 쓰는 게 낫겠죠. 꽃가루 같은 경우에는 K-80 정도 마스크 정도만 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황사나 꽃가루 둘 다 굉장히 심한 날이 있는데 이런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방금 황사를 얘기했나 꽃가루 얘기했나요? 얘기하다 보니까 헷갈렸네요. 어쨌든 황사가 심하거나 꽃가루 심한 날 또 둘 다 만약에 알러지가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마스크를 쓰고 달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필터 기능은 K-94가 가장 좋고 그 다음에 K-80 마스크가 있겠죠. 그리고 그거 써야 될 때도 있습니다만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반적인 천으로 되어 있는 약간 버프 타입이라 될까요? 그런 어떤 두건 같은 스타일의 마스크를 쓰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 이거는 필터 역할은 거의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거의 못합니다. 굉장히 두꺼운 그런 크기가 큰 입자가 큰 황사나 꽃가루 정도까지는 막아주지만 조금만 미세도 막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되고요. 대신에 이렇게 천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유용한 부분이 뭐냐면 햇볕에 얼굴이 타거나 목이 타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막아줍니다. 특히 버프 형태로 되어 있는 얇은 것은 목 뒤쪽까지 이 마스크 같이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햇볕에 얼굴이 타는 걸 막아주고요. 이런 제품도 UV 차단, 자외선 차단되는 제품이 있으니까 잘 찾아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이 K-94든 K-80이든 아니면 어떤 형태의 마스크든지 간에 마스크를 쓰고 달리신다면 페이스는 확실히 낮추셔야 됩니다. 괜히 여러분들 욕심 부리시다가 숨 나중에 막 넘어갑니다.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말 페이스는 그날은 좀 낮추셔야 되고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공기도 안 좋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달리는 것 자체가 플러스다. 못 달릴 뻔했는데 달렸으니까 나는 플러스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나왔는데 예전보다 좀 내가 속도가 느리네. 뭔가 마이너스 아닌가? 손해보는 것 같아.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나갈까 말까 다 나갔으면 플러스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하기 때문에 페이스는 낮춰서 욕심을 조금만 버리시고 달리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 드렸던 마스크 말고도 또 하나 필요한 마스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벌레를 막아주는 마스크입니다. 특히 이제 하천 주변 있죠. 하천 주변을 달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특정 시간대에 그 조그만 날벌레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하여튼 날아다니는 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또 그 친구들은 사람 얼굴로 그냥 막 달려들거든요. 그래서 뛸 때 막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벌레 들어가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이게 정말 코로 한번 들어가면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을 겁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거는 벌레가 코로 들어갈 때입니다. 뭔가 저의 뇌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나면서 진짜 사람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자 이럴 때도 마스크를 쓰시면 좋은데 아까 얘기했던 K94나 K80 같은 마스크는 답답하죠. 그리고 천으로 된 형태의 마스크도 쓰면 좋은데 천으로 된 마스크는 문제가 뭐냐면 땀이 나거나 침이 묻거나 특히 땀 같은 것들이 묻게 되면 이게 축축해지면서 공기가 좀 잘 안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숨쉬기가 굉장히 불편해져요. 자 이럴 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마스크는 메쉬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중에 보면 필터 기능은 거의 없지만 숨쉬기가 굉장히 용이하게 만들어져 있는 메쉬 마스크가 있거든요. 이런 메쉬 마스크를 구매하셔서 달리시면 벌레는 확실히 막아져요. 벌레는 통과 못합니다. 거기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메쉬 마스크 검색하시면 굉장히 기능성 좋은 디자인도 예쁘고 좋은 고가의 그런 마스크도 나올 겁니다. 그런 마스크 당연히 비싼 거는 좋다고 제가 얘기 들었죠. 당연히 좋지만 저렴한 메쉬 마스크도 달리기 하실 때 충분히 쓸만한 것들이 많거든요. 어떤 제품을 찾으시면 되냐면 수영장 메쉬 마스크 아니면 목욕탕 메쉬 마스크 이렇게 검색하시면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세계들이 저렴한 가격에 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 쓰셔도 디자인 괜찮고요. 그 다음에 호흡은 거의 안 찬 거랑 비슷할 정도로 호흡도 굉장히 편안하면서도 벌레가 입이나 코로 들어오는 거는 확실히 막아주니까 여름에 달리실 때 벌레가 많은 곳을 달리신다거나 이런 분들이라면 이런 메쉬 마스크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장갑입니다. 장갑은 필수품입니다. 특히 겨울에 달리기 할 때는 필수품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달리기 할 때 손을 움직이잖아요. 이게 다른 곳보다 손이 정말 많이 시려요. 그래서 손이 시리면 여러분들 겨울에 한번 나가서 잠시 장갑 벗고 달려오세요. 손 시리면 절대 못 달립니다. 얼굴 좀 차갑고 몸 차가운 건 괜찮은데요. 손 시리면 진짜 견디기가 힘들고 달리기 포기하세요. 그렇다고 손으로도 주머니 넣고 달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자 그래서 겨울용 장갑은 꼭 필요하다는 거 얘기 드리고 아무래도 우리는 달리기라는 사람이니까 이 손등 부분에 바람이 너무 잘 통하는 그런 장갑은 힘듭니다. 찬바람이 쑥쑥 들어오면은 뭐 이걸다가 장갑을 끼나 안 끼나 똑같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갑을 구매하실 때도 이게 인터넷으로 사진 보고는 그 소재를 느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프라인 매장 가셔가지고 그 장갑을 직접 한번 만져보시고 한번 껴보시고 그 다음에 손을 움직여 보시거나 아니면 손등에다가 바람을 세게 한번 불어보시고 거기에 좀 통기가 잘 되는지 어느 정도는 돼야 되지만은 너무 잘 되면 좀 겨울에 추울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수준을 한번 체크를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습니다. 또 그리고 이런 장갑들은 러닝전용으로 나온 것들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산용이라든지 다른 운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장갑들이 있는데요. 달리기 할 때 써보시면 거의 차이는 없어요. 물론 러닝전용으로 나온 것들이 디자인이나 기능성 부분에서는 훨씬 더 좋긴 하겠지만 굳이 러닝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집에 있는 만약에 등산용 장갑인 이런 것도 있다면 먼저 그걸 한번 써보세요. 어? 괜찮네 하시면 계속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추운 겨울에는요. 손가락 장갑은 좀 추울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추위는 손가락 장갑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데요. 이게 정말 혹한의 날씨에 가게 되면 손가락 장갑을 껴도 손이 막 손가락이 벌벌 떨리지 정도로 굉장히 춥거든요. 자 이럴 때는 저희들 보통 벙어리 장갑이라고 하는 손모아 장갑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장갑을 쓰시거나 아니면 손가락 장갑 위에 얇더라도 벙어리 장갑 같은 거 하나 끼시면 굉장히 손이 따뜻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게 손가락 장갑은 그 사이사이로 공기가 통하지만 벙어리 장갑은 손들이 서로 붙어 있다 보니까 열을 교환을 해서 열이 밖은 많이 안 나가게 되거든요. 표피 면적이 훨씬 더 적죠. 벙어리 장갑이. 그래서 훨씬 더 따뜻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분명히 손가락 장갑인데 벙어리 장갑을 끼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붙어있는 부착되어 있는 제품이 있어요. 평소에는 접어놨다가 이걸 펼쳐가지고 딱 끼면 벙어리 장갑으로 변하는 그러니까 안에는 손가락 장갑, 벙어리 장갑이 이중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장갑들도 있거든요. 이런 장갑이 정말 또 겨울에는 꿀 아이템입니다. 굉장히 따뜻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가다가 저도 옛날에 이런 시술을 했었는데 스키 장갑 있죠? 엄청 두꺼운 거. 저 그거 쓰고 한번 띄워봤거든요. 아 근데 이런 두꺼운 장갑은 안 됩니다. 달리기한테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습기가 차가지고요. 너무 손이 힘들어요. 그리고 무겁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래서 달리기한테 너무 힘드니까 스키 장갑 같은 두꺼운 장갑은 쓰지 마시고 처음 나갔을 때 뭐 벙어리 장갑이든 뭐든 쓰셨을 때 분명히 굉장히 두꺼운 거 샀는데 불구하고 손이 좀 추운 경우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집에서 준비 운동을 좀 충분히 하고 나가시거나 아니면 나가셔서 빨리 팔과 몸을 움직이는 이런 뭔가 상체로 움직이는 준비 운동을 좀 하시면은 이제 손에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추위가 조금 덜 느껴지실 겁니다. 이렇게 장갑을 껴도 운동이 좀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겨울에만 장갑이 필요한 거는 아니에요. 여름이라든지 봄 가을에도 장갑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 얇은 장갑을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여름까지는 보통 저희가 장갑을 쓰진 않지만 봄 가을에는 의외로 장갑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아침 저녁으로 난디 없이 추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낮에는 엄청 덥고 따뜻했는데 새벽이나 밤에는 너무나도 추워서 손이 약간 시리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썼던 장갑을 쓰면 또 더워요. 굉장히 애매한 그런 추위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좀 얇은 장갑도 많이 팔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시면 또 괜찮고요. 또 이제 정말 얇은 장갑을 했어요. 손이 잘 타시는 분들은 여름에도 이런 것들 쓰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 조금 덥기는 하시겠지만 정말 손이 타는 게 걱정되시거나 아니면 햇빛 알러지 있다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굉장히 얇은 장갑이 있는데 골프 장갑 중에 보면 좀 그렇게 굉장히 얇은 장갑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가방입니다. 가방이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학교 가거나 회사가 돼서는 가방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요. 이제 달리기 할 때 쓰는 가방은 주로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가방들입니다. 아니면 자잘한 물건들 있죠. 지갑이라든지 카드 같은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집에 열쇠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주머니가 있는 바지를 이제 입고 나가셔가지고 거기다가 물건을 보관하신 분이 계신데요. 만약 그 주머니에 지퍼가 있다면 괜찮겠지만 지퍼가 없는 주머니라면 물건이 뛰다가 빠질 수도 있고요. 또 지퍼가 있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넣으면 이게 덜렁덜렁 거리면서 달릴 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특히 스마트폰 같이 무거운 걸 주머니 넣고 달린다. 달릴 때 정말 뭔가 이렇게 툭툭 치는 느낌이 나서 불편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허리에 차는 가방 이런 것들을 하나 구매해 두시면은 거기다 넣어서 달리기 할 때 몸에 딱 붙어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게 달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달리기 할 때 쓰는 가방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아주 크게 첫 번째는 허리에 차는 가방 그 다음 두 번째는 등에 매는 가방 백팩이 있습니다. 먼저 허리에 차는 가방은 대부분 이제 어떤 바클 같은 걸로 이렇게 다 끼워가지고 허리에 둘러가지고 차고 고무밴드 같은 걸로 탈색성이 있는 고무밴드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도 있고요. 아예 붙어 있고 이렇게 바지 입듯이 밑에서 위로 올려가지고 하고 끈으로 쪼우는 방식이 있는데요. 후자의 방식이 좀 더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입고 벗는 것이 좀 번거롭다 보니까 가격도 비싸고 대부분은 이제 바클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 쓰실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이즈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주머니가 여러 개 있는 제품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들고 달리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즈를 한 그래도 두 개 정도 굉장히 간단하게 스마트폰만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와 그 다음에 작단 물건들이 들어간 사이즈 한 두 가지 정도는 구매를 하시는 게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실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고요. 여름에 달리기를 하시고 땀을 많이 흘리시고 수분 보충이 빨리 돼야 되신 분들이라면 거기다 플러스 아파를 하나 더 그 물통을 넣을 수 있는 가방이 있어요. 그런 가방도 추가로 구매하셔서 3개 정도를 가지고 계시면 몇 년간은 가방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들은 다이소나 아니면 데카트론이라든지 저렴하지만 품질이 좋은 그런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두루두루 알아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백팩 등에 매는 가방이 있는데요. 달리기 하는데 무슨 등에 가방을 매고 뛰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굉장히 많은 짐을 싣고 장거리를 달릴 때 그리고 물을 많이 들고 다니는 게 될 때 이런 백팩을 씁니다. 특히 트레일러닝을 하신다면 이거는 필수품입니다. 트레일러닝 대회 나가시면요. 이렇게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가방과 정해져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무조건 지참해야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물을 일정 리터 이상 들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구급함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약품 같은 것들 옷이라든지 먹을 것 이런 것들을 가방에 넣어서 가야 되고 이게 없으면 실격 처리가 돼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생존과도 직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트레일러닝용 백팩이 있습니다.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은 종류가 나올 건데요. 이런 것들을 하나 구매하시면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트레일러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출근런이라든지 퇴근 런 출근할 때 달려서 가고 아니면 퇴근할 때 달려서 퇴근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퇴근 런 좋아하거든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도 옷 같은 걸 벗어서 넣어서 달린다거나 아니면 일이나 학교 때문에 들고 가야 되는 물건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그걸 메고 뛰어야 되다 보니까 허리에 차는 것만으로는 조금 불가능한 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이런 트레일러닝용 백팩을 구매하시면 되고요. 용량이 굉장히 리터로 별로 해서 많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름에는 좀 작은 게 좋고요. 겨울에는 옷 같은 거 좀 보관하다 보면 좀 부피가 늘어나니까 10리터나 15리터까지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백팩이 가격이 조금 나가요. 저렴한 제품도 있습니다.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은 제품도 있고 또 비싼 건 한없이 비싸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신 것보다는 이게 또 착용해보고 형태, 끈을 조이는 방식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와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에 따라서 착용감도 많이 달라지고 호불호가 굉장히 강하니까 저렴한 제품부터 조금 몇 가지를 사서 구매를 해보시고 어떤 스타일이 나랑 맞는지 체크하신 다음에 딱 뭔가 확정이 되면 그때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시는 걸 전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백팩을 구매하실 때는 몸에 최대한 밀착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약간 여유있게 일반적인 가방처럼 여유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몸에 완전히 내 몸과 하나가 된 듯한 느낌으로 최대한 밀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 뭔가 좀 작은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드는 게 오히려 맞는 사이즈입니다. 그냥 어? 넉넉하네. 딱 됐네. 이러면은 안 돼요. 그러면 뛰면서 계속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달리기가 점점 힘들어지고요. 피곤해지고 문제가 좀 커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구매하실 때 꼭 현장에 오프라인 매장 같은 데 가셔가지고 착용을 해보시고 그 자리에서 제자리 뛰기라도 한번 해보세요. 하인이 같은 거 있죠. 다리 무릎 올리는 거 좀 격렬하게 막 뛰게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최대한 안 움직이는 사이즈를 잘 선택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팩팩은 뭐 좋은 제품이 많은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렴한 제품도 좋으니까요. 그거 먼저 좀 구매를 하시면 좋겠어요. 비싼 거 너무 비쌉니다. 30분 달리기를 완성하시는 날 여러분들에게 주는 선물 이래가지고 한번 이런 팩팩을 구매하시는 것도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그 달리기 종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한번 여러분 신발을 30분 달리기 성공했을 때 신발 선물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트레일러닝용 백팩을 선물하시거나 둘 중 하나 정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요? 아, 아니다. 또 GPS 워치도 있구나. 그런 것도 괜찮고요. 좋은 게 많네. 그럼 나중에 뭐 1시간 달리기 도전 제가 만들 거거든요. 그때 이제 뭐 다른 거 하나 또 선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절별 복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 시간이 지금 많이 부족하네요. 벌써 지금 40분 정도가 흘렀는데 네, 일단 얘기할 건 많고 좀 후다닥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아니면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은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어요. 사실 봄, 여름, 가을, 겨울별로 복장에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링크를 제가 여기 이제 유튜브에 설명이나 유튜브에 고정 댓글로 남겨 놓을 테니까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팟캐스트로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설명란에 제가 적어두긴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유튜브 오셔가 댓글을 확인하시고 제가 최신 업데이트를 할 거거든요. 네, 그런 것도 보시고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봄과 가을 복장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이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달리기 복장이에요. 그래서 반팔, 반바지, 가볍게 그리고 뭐 가벼운 모자 하나 정도만 있으면 달리기 하시는 데는 뭐 크게 지장이 없으실 거고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 드렸었지만 가끔가다가 봄, 가을에 난데없이 추워지는 쌀쌀해지는 그런 날씨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얇은 재킷, 러닝용 재킷 하나 정도 있으시면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계절을 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긴팔 상이 하나 정도 있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있어도 이게 또 재킷을 입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반팔 입기는 살짝 춥고 이런 애매한 날씨 있거든요. 긴팔 상이 하나 사두시면 좋고요. 이 긴팔 상이는 나중에 겨울에서도 쓸 수 있으니까 봄에만 입는 거 하나 사는 게 좀 아깝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 긴팔 상이는 두루두루 쓰시게 될 겁니다.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또 제가 재킷을 구매할 때 늘 얘기 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 하나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달려있지만요. 가끔가다가 없는 게 있는데 후드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세요. 왜냐하면 갑자기 또 봄비, 가을비가 내릴 때가 있는데요. 그때 봄비, 가을비 맞으면 갑자기 으슬으슬하면서 오한이 와가지고 감기 걸리신 분 의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드가 필요하고 또 후드가 추위라는 것이요. 얼굴에 있는 머리와 얼굴에 바람만 막아줘도 굉장히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모자로는 안 되고요. 후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재킷에 후드가 달려있는 거 딱 이제 쓰시면 운동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실 때 몸 으슬으슬 거려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도 후드 하나 딱 뒤집어 쓰고 가시면 감기 걸리는 것도 막아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여름 복장입니다. 여름 복장은 뭐 당연히 반팔, 반바지 기본이죠. 그리고 굉장히 더위를 많이 타시거나 훈련을 좀 하드하게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이라면 싱글렛이라고 해서 탱크는 아니고 굉장히 무슨 옛날 내복 비슷하게 굉장히 얇은 옷이 얇고 그 다음에 팔 같은 게 다 드러나 있는 그런 옷이 있어요. 이런 걸 입으셔도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거는 또 팔이라든지 등목 같은 것들이 타기 쉬우니까 30분 달리기를 성공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아직까지 싱글렛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하프 이상의 정말 장거리 달리기 장거리 달리기 도전하시고 훈련을 하시고 달리신다면 그때쯤 싱글렛을 구매하시는 것도 늦지 않으니깐요. 미리 뭐 이런 거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름에 모자 필수입니다. 얇고 자외선 차단되고 따무수 잘하는 그런 모자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팔이나 이제 이런 부분 다리 같은 분에 햇빛이 타가지고 이게 좀 신경쓰이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 이게 화상 같은 거 입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피부 약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보통 저희가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슬리브 그 뭐라고 토치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지? 여다가 아무튼 그 팔 같은데 이런 데 찾는 슬리브 있잖아요. 슬리브 같은 것들을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쓰인 건 괜찮습니다. 이게 얇고요. 따무수 잘 되고 자외선 차단 잘 되고 하다 보니까 여름에 차시면 팔이 타는 거를 막아줄 수 있고요. 다리가 좀 잘 탄다는 분들은 다리에 쓰는 슬리브도 팔고요. 아니면 굉장히 얇은 여름용 타이츠도 있습니다. 이런 걸 구매하셔가지고 쓰시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는 물통도 하나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걸 넣을 수 있는 가방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특히 물급수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가방도 좀 가벼운 거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차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겨울 복장입니다. 겨울 복장은 진짜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겨울이 생각보다 굉장히 춥습니다. 추워요. 따뜻할 때 엄청 따뜻한데 추울 땐 엄청나게 춥거든요. 잔혹할 정도로 춥습니다. 잔혹하다고 표현하면 여러분들 겨울 달리기 안 하실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니고 좀 추워요. 아무튼 그런데 겨울의 복장을 가이드를 한 가지 좀 얘기 드리자면 이거 레이어 레이어 시스템 아니면 레이어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사람마다 부르는 게 좀 다른데 그냥 레이어라고 저는 표현할게요. 레이어드 레이어드라고 표현할게요. 겨울의 옷을 입을 때는요. 두꺼운 옷을 하나 입는 것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여러 겹을 껴입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따뜻하기도 훨씬 따뜻하고요. 그 다음에 움직임이 좋아요. 두꺼운 옷을 하나만 입으시면 움직일 때 굉장히 이게 뭔가 번거롭고요. 잘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얇은 옷을 여러 개 껴입으면 움직임이 조금 더 약간 더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같이 계속 몸을 움직여야 되는 운동 끊임없이 움직여야 될 때는 얇은 옷을 여러 개를 껴입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를 껴입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방안의 수준을 조절하기가 좋아요. 우리가 뛰다 보면 처음에 굉장히 추웠지만 뛰다 보면 몸에 열이 나가지고 굉장히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더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두꺼운 옷을 하나나 두 개 정도만 입고 갔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를 벗었더니 너무 추운 거예요. 그렇다고 입었더니 너무 덥고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얇은 옷을 여러 겹을 껴입고 가셨다면 그냥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씩 벗어가면서 아니면 하나씩 입어가면서 여러분 체온을 좀 조절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용이한 거죠. 자 그리고 겨울에 입는 옷들은 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너무 움직일 때 팔이 당긴다든지 이런 옷들은 좀 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 드렸던 방한 모자 아니면 비니 같은 것들도 좀 있으셔야 되고요. 장갑은 정말 필수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손실이면 전혀 달리기 하기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양말 같은 경우에도 약간 두툼하고 이런 게 좋습니다. 그렇다 너무 두툼하면 사실 발이 너무 꽉 끼는 게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발등 부분을 한번 보세요. 겨울용 양말은 러닝용 양말들이 대부분 보면 발등 쪽 부분이 굉장히 얇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메시처럼 되어있다든지 해서 통기가 굉장히 잘 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 신고 다리시게 되면 발등이 굉장히 시리게 됩니다. 안 그래도 그 러닝화들이 통기가 잘 되도록 요즘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발등 쪽으로 바람이 정말 잘 들어오거든요. 근데 양말까지 만약에 통기가 잘 되는 거 신었다? 그러면 찬바람이 다이렉트로 들어오면서 발이 굉장히 시리고 달리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고려하셔서 발등 부분을 좀 막아줄 수 있는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두툼하다고 해서 엄청 두꺼운 걸 쓰라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좀 체크해서 보시라는 겁니다.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저처럼 기관지 약하다 감기 자주 걸린다 이런 분들은 목에 찬바람 들어온 순간 거의 100% 감기 걸리거든요. 그래서 버프라고 그러죠. 저희도 이제 목에다 이렇게 쓰는 그런 것들을 하나 구매해 두시면 다용도로 쓰실 수 있습니다. 버프는 달리기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한 한 개 두 개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 하나 구매하시면 좋은데요. 좀 고가의 제품이 있고 저렴한 제품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버프들을 정말 많이 사서 썼거든요. 근데 비싼 게 좋긴 한데요. 싼 것도 충분합니다. 정말 바람만 막아줘도 돼요. 이게 여러분들 집에 있을 때 버프를 썼는데 따뜻해 이거 좋네 이런 거 아니고요. 밖에 나갔을 때 그런 건 오히려 달리다 보면 더위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얇지만 바람만 막아줄 수 있는 정도의 버프를 쓰셔도 달리기 하실 때는 충분합니다. 정말 굉장히 추운 정말 영하 10도 이하로 달리기를 하실 때가 아닌 이상 가장 기본적인 버프 하나만 구매하시면 굉장히 봄 그 다음에 가을 겨울까지 다용도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 찬 바람이 불 때요. 눈이 시린 경우가 많습니다. 바람이 눈에 바로 딱 들어오고 겨울은 또 건조하잖아요. 눈이 빨리 건조해지면서 찬 바람이 계속 부니까 눈이 굉장히 시려가지고 달리기가 힘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까 얘기 드렸던 선글래스라든지 아니면 고글 있습니다. 고글 눈에 이렇게 동그랗게 쓰는 고글 있죠. 이런 고글도 저렴한 고글들이 많아요. 안티포그라고 해서 수증기 기미 끼지 않으면서도 UV 차단도 거의 100% 99% 되고 하는 그런 고글들이 판매하거든요. 저렴한 고글도 많이 판매하는데 이런 고글들도 구매하셔서 쓰시면 좋고요. 보안경 검색하시면 3M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좋은 고글들 많이 쓸 거고 또 제가 유튜브에도 리뷰를 두 번 정도 했어요. 그것도 한번 민티런 채널 들어오셔서 고글이라고 검색하시면 고글이나 보안경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이 뜰 겁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계절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사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별로 얘기를 해도 10분 이상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지금 이 보충수업에서는 요 정도로 짧게 좀 얘기 드리고요. 별도 영상을 한번씩 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가이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품의 가격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누누이 얘기 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민티런이 가지고 있는 이 가격에 대한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 비싼 제품은 일반적으로 좋다 입니다. 네, 비싼 제품은 아무래도 좀 좋은 어떤 소재를 사용했다든지 좀 더 신경을 썼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죠. 디자인 때문에 비싸거나 브랜드 때문에 비싸기도 하지만 그래도 비싼 제품은 일반적으로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능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 저렴한 제품도 좋은 제품이 많습니다. 비싼 제품이 좋다고 해서 저렴한 제품이 나쁜 건 아닙니다. 저렴한 제품도 충분히 제 기능은 다 하고요. 크게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구매하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저렴한 제품을 먼저 구매하셔서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저렴한 제품도 써보시고 아 이런 것이 나랑 잘 맞구나 아니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걸 쓰면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별로네 라든가 반대로 이거 쓰면 좀 불편할 줄 알았는데 막상 써보고 해보니까 정말 좋고 편하네 와 좋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좀 고가의 제품 좋은 제품을 그때 가서 구매하시면 되고 그냥 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뭔가 달리기 목표를 정하시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구매를 하시면 달리기에 대한 동구의 보유도 되고 달리기를 훨씬 더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이 있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잊지 마세요. 뭐냐면 비싸든 싸든 나한테 맞아야 좋은 제품입니다. 남들이 아무리 좋다고 얘기하고요. 아무리 이게 이쁘고요. 아무리 좋은 브랜드고요. 아무리 가격이 비싸고 아니면 가성비가 좋다고 막 그렇게 해도요. 막상 내가 사용했는데 뭔가 별로다 싶으면 그건 절대 좋은 제품이 아닙니다. 좋은 제품과 그렇지 못한 제품의 기준은 여러분이 되셔야 되지 절대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시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봤을 때 좀 이상한데 라고 얘기해도 여러분이 편하고 여러분이 달리기 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거를 쓰셔야 됩니다. 아 그거 너무 저렴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신경 쓰지 마세요. 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거 써도요. 나한테 안 맞으면 그냥 이거는 계륵이에요. 비싼 거 사놓고 버리기는 아깝고 막상 쓰려고 하니까 딱히 쓸만한 데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키는 물건들이 가끔가다 보면 두 개 세 개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가격도 비슷한데 성능도 비슷하고 다 괜찮은 것 같아. 이 중에서 뭘 고를까? 당연히 예쁜 제품을 고르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자주 입고 자주 신고 나가고 싶어지고 그만큼 자주 달리고 싶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마음에 드는 옷이라든 신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집에다가 걸어두세요. 벽에다가 DP를 딱 해두시는 겁니다. 신발 같은 것도 어디다가 잘 보이는 곳에 딱 이렇게 전시를 해두세요. 그런 것들이 계속 보여야 여러분들이 아 맞아 달리기 아 맞아 달리기 달리기 이 생각을 하면서 달리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요. 제가 뭐 언젠가 또 얘기 드리는 날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민티라는 채널에 계속 들어오시면 제가 얘기를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달리기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각인시킬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을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릴 거예요. 그런 활동들 민티라는 채널에 오셔서 영상 보시면서 아 저런 거 아 저런 달리기 저런 물건이 있구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달리기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각인시키다 보면 나중에는 달리기를 자동으로 하러 나가게 됩니다. 달리기는 나가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그 나가게 하는 동기무요 중 하나가 이렇게 그냥 달리기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을 때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멋있는 옷 구매하시고 멋있는 신발 구매하셔가지고 딱 잘 보이는 곳에 놔두시고 자주 달리기 하러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사상 몇 가지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금 이제 페이스 유지를 제가 끊임없이 달리기를 하면서 방송에서 얘기를 드리죠. 근데 이 페이스 유지가 사실 굉장히 긴 호흡을 가지고 있는 달리기에서는 힘듭니다. 내가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3시간 4시간 5시간 동안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긴 시간 시간이 길어지고 거리가 길어질수록 특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똑같이 달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절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약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맞춰나가는데요. 이건 제가 다음에 1시간 달리기 도전이나 다른 걸 통해서 좀 구체적인 방법들을 얘기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은 30분 달리기니까 아직 그 정도까지는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30분 달리기를 완성할 때까지는 페이스 유지가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어드바이스는 호흡에 집중하세요. 호흡에 집중하는 걸 먼저 익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얘기 들었지만요. 절대 스마트폰이나 GPS 워치라든지 스마트 워치 같은 거 있죠. 이런 데 나오는 계측 앱들이 있습니다. 그런 달리기용 측정한 앱 있죠. 속도도 측정해주고 거리도 측정해주고 그걸 계속 보시면서 페이스를 맞추시려고 하면 안 맞아집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힘들어요. 이 페이스 감각이라는 건 정말 오랫동안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정 페이스를 유지한다는 건 더더욱이나 어렵습니다. 특정 페이스를 맞춰서 달리는 것도 힘든데 그걸 유지한다? 너무너무 힘들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익히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호흡입니다. 내가 이 정도 호흡이면 힘들다 안 힘들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하시면서 호흡을 갖다가 생각하세요. 호흡의 어떤 소리라든지 느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지금의 내 몸 상태 달리기의 느낌이 어떤지를 생각해 보신 다음에 적절한 호흡 이 정도 호흡이면 괜찮아 이 정도 호흡이면 힘들어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을 조금씩 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속도 조절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호흡이 조금 거친 것 같은데 좀 페이스를 낮춰야 되는 정도 수준인 것 같아 라고 하면 페이스를 낮춰야 되는 텐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호흡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감각을 끊임없이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심박으로 달리기를 맞추면 굉장히 좋아요 라는 글들이나 영상도 많이 볼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심박도 마찬가지로 이걸 맞추면서 달린다는 거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힘들고요. 솔직히 얘기 드리자면 굉장히 오랫동안 달리기 하신 분들도 심박을 본인이 컨트롤한다 맞춘다 힘듭니다. 내가 달리기 하면서 시계를 봤더니 지금 심박이 170이에요. 아 나 180으로 달려야지 아니면 내가 180인데 170을 낮춰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180으로 실제로 맞춰가면서 낮출 수 있는 사람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사실 정말 베테랑들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심박이라는 거는 심리적 상황에 따라서 영향에 따라서도 바뀌고 계절에 따라서도 바뀌고 코스에 따라서도 바뀌고 그날 컨디션에 따라 바뀐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알기가 정말 힘듭니다. 제가 정말 오랫동안 달리기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심박 맞추는 거는 그냥 페이스 맞추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하지만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심박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힘드니까 그건 저랑 같이 앞으로도 계속 1시간 달리기 더 긴 거리 달리기 훈련을 저랑 같이 계속 하시다 보면 제가 이런 것들을 트레이닝을 계속 시켜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선은 호흡에만 먼저 좀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감각을 1차적인 감각을 먼저 쌓으시고 그 감각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스마트폰이든 스마트워치나 GPS워치를 참고하시면서 아 이 정도 호흡에서는 페이스가 이 정도나 아니면 이 정도 호흡에서는 심박이 이 정도 좀 나오네 이것들을 익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좀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꾸준하게 달리기를 계속 하셔야 되고요. 달리기를 꾸준하게 하시면서 페이스에 대한 감각을 익히려고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노력도 안 하고 자동으로 쌓이지는 않아요. 절대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에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드린 것처럼 9회차부터 좀 난이도가 좀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10회 11회 12차를 가시면 점점점 더 난이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겁먹을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하염없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진짜로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잘 쉬워주셔야 됩니다. 15회차까지 이제 여러분 딱 6번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9번 했습니다. 아깝죠. 이거 성공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 힘들게 달려왔는데 여러분 그동안 반복까지 하셨던 분들이라면 훨씬 더 많이 달리기를 하셨을 텐데 지금 이걸 그냥 그냥 중간에 포기한다 넘어간다 정말 여러분 평생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아니면 달리기 30분 달리기 성공하셨을 때 그럴 겁니다. 진짜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 이 생각이 100번 1000번 드실 겁니다. 저를 믿으시고요. 진짜 이제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달리셔야 됩니다. 6번 남았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달린다면 2주 남았습니다. 이 2주 동안 다른 것들은 다 물리세요. 물리시고 달리기에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몸의 컨디션을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세요. 잘 먹고 잘 쉬고 나쁜 행동하지 말고요. 나쁜 음식 술 흡연 하지 마세요. 나쁜 생각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2주 동안 30분 달리기 성공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생각하기도 방해가 될 것 같고 누가 생각하기도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으시면 2주만이라도 좋으니까 참으세요. 잠시만 뒤로 미루세요. 하지 말고 술리학송 같은 거 취소하시거나 뒤로 미루십시오. 괜찮습니다. 이 30분 달리 성공하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주 동안만 여러분을 한번 저와 함께 집중해서 달려보자고요.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남은 10회차부터 15회차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이 트레이닝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겁게 30분 달리기를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0분 달리기 꼭 성공하시고요. 제가 늘 응원하고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9회차까지 마치신 분들 너무 대단하고요. 10회차까지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달리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저희 보충수업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추가 영상이나 댓글 통해서 아니면 팟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민티런 30분 달리기 도전 9회차 보충수업이었습니다. 저는 민티런이었습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바이바이